5월 5일 날 여러분 비가 왔죠? 5월 5일 비가 왔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1박 2일 동안 군산에 있는 나포교에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선교를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첫날 군산에 도착했을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회의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합창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 합창소리를 들으며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가 찬양대가 있죠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는데 이 찬양대와 같은 찬양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구리 찬양대였습니다 제가 그 개구리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목청을 높여서 얘네들이 언제까지 찬양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찬양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 가운데 찬양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구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일어나서 그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부안과 침 또 혈압체크 혈당체크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두피 마사지도 하고 또 전도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섬기시는 우리 교회 팀원분들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정성껏 섬겼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자리도 불편하고 또 먹는 것도 불편했을 건데 웃는 모습으로 너무 밝게 섬기시는 모습에 저도 놀랐습니다 국내 선교 팀장님 부부를 비롯해서 또 내 부부가 함께 또 참여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비가 내렸지만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또 참여해 주셨고요 또 자신은 교회 안 다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비스 받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서울 큰교회에서 이렇게 시골교회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상담해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픈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토로하시는 어머니도 계셨고요 또 남편이 교회 가면 헌금 많이 낸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반대해서 교회 못 나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자신의 작은 며느리가 교회 권사인데 자신의 큰 며느리는 절에 다녀가지고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정말 꼴복실은 누구누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나간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을 안에 서로 다 알고 있죠 근데 마을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면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 각자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이유 때문에 한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셨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셨는데 정말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분들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정말 이 어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교팀이 군산 그 시골에 성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드리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이 이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성교 가실 때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 100명 정도가 함께 가가지고 몇 군데 교회를 동시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교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판교와 성남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꼭 잡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을 꼭 붙들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네 아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한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바울은 한례받는 것 이것이 그 육신의 한례를 받는 것이 아닌 한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한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의 한례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합니다 디아트리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독백의 형식으로 자신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본문을 풀어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구원 중요합니다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 중요하죠? 네 결혼하는 것 중요합니다 결혼한 그 이후의 삶 어떻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구원 받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래의 유익도 없다면 과연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고 묻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경을 만들 때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직접 이렇게 글로 썼죠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한 그 명예가 대단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필사팀이 있죠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시죠 이분들도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옮겨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처럼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옮겨 적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O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필사할 때 옆에서 두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L로 힘이 나오면 쓰던 붓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신이 필사하던 것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나와서 다시 글을 썼습니다 여호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을 쓸 때 정말 많은 목욕을 하고 붓을 많이 빨고 이렇게 썼습니다 필사하는 분들 그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나올 때마다 성령님 나올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쓸어내리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글을 지우거나 또 글자가 잘못 썼다고 그 글자 위에 이렇게 쭉 줄을 긋거나 또 글자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이 정말 원본 그대로 기록되길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심지어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 필사되면 그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할 때 얼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도 보고 있죠 정말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그 선민사상 그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기신 그 이유를 알고 합당하게 행해야 됐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이들이 특출나고 이들이 대단하고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사무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택했으니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순종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숲의 순량으로 숲의 수풀에 잡혀있는 그 순량으로 제사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는데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유대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함을 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그 오해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하게 받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할 때 순종하고 있을 때 순종할 때 바로 그 말씀은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십시오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요일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수요예배 때 마치고 수요예배 마치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둘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미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죠 이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70명이 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 후에 이들은 200만의 그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이 한 민족이 되도록 부응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길을 걸었죠 그런데 이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밥과 고기가 그립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들이 종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과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아마 냄새나 많이 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그 먹었던 고기, 밥을 그리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메추르하기와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는데 이들은 아무 일하지 않고 그냥 먹은 거예요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쉽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을 배고프게 먹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배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품고 40년이 지나자 이들을 광야 길을 마무리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묵묵히 이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남편의 고난 또 자녀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나와 너무도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도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만우 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크고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0편 51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정말 이 죄를 저지르고 나고 다윗이 모든 것을 감췄다라고 생각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이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말씀 여기가 10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1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와의 고통을 아시고 다윗의 죄악을 들추어내십니다 이때 다윗은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도 그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다윗이 그 죄악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될 때 다윗은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소와 양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어찌 보면 다윗이 충성된 군사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 용서받지 못할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저와 다윗의 다른 점 같습니다 저의 죄악이 고발되었을 때 저라면 일단 모릅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 같은데 다윗은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통곡합니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은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가 상처로 우리의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정말 목놓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5절과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또 죄인을 낳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렇다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게 될 수 있죠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다고 하면 내가 정말 나의 거짓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심판을 우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일조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의 가는 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현실을 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들의 입에 붙어있던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쏟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원망과 불평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우리가 종살이 하던 그때 우리 입에 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것을 떼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강용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15살의 축구공에 맞아 실명하게 됩니다 이에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누이가 봉제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 누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강용우 박사는 자신과 그 동생 둘만 남았는데 자신이 눈을 떠야 어린 동생을 보살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강용우 박사가 여의도 순복원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서 정말 그 치유를 위한 기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 가운데 그가 정말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헤어져서 본인은 맹학교에 갔고 17살에 중학교 그 1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당시에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안마사가 되거나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용우 박사는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해서 연세대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결혼을 하고 도미에서 박사가 되고 백악관의 차간보가 됩니다 강용우 박사의 그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진짜 장애라는 것은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믿음의 장애 이것이 장애다라고 하였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는 사람이 이민 가서 성공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미공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백악관에 들어가 정책 차간보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워서 한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또 한 명은 변호사가 되어서 이도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워서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더 잘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강용우 박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실제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선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 뒤에 그분과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멈춰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 강용우 박사는 해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나는 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신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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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